이렇게 하자고, 둘이 뽑아서 뽑고 싶은 사람 데려가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그래 그게 낫지? 그게 낫지 오케이 고고 남자, 남자라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잘하는데 가위바위보는 한 세트야 understand? 일단 기복없는 석진오빠 일단 기복없는 석진오빠 또 석진오빠 또 석진오빠 게임 무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, 지금? 아 나 이거 뭐 참 게임 지지도 않는데 땀나네 당연히 저를 뽑을 줄 알았죠 가슴 아팠어요 1, 2, 1 2, 2, 1 4, 3 형 이거 투 포원 아니야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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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역시 왜 실종 안 했는지 궁금하네 그 포개 중 우리 장비왕 나간다 장비왕 장비왕 화이팅 장비왕 좋아 갔다 갔다 좋다 가위 정했어 2번 더 할 수 있는가? 우와 우와 이게 뭐야? 망명 망명 조금 더 하죠 좀 더 튄다 나이스 나오니구만 잘 좋다 우와 오 장비왕 역시 잘한다 아 진짜 스피드 안 먹는 것 같은데? 되게 멋있어 되게 멋있어 엄청 잘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유다요? 남자들이랑 이렇게 잘 부딪히고 놈대요 형들 형들이랑 오빠들이랑 이렇게 버림도 쉬고 밥도 먹고 이렇게 많이 하나 봐요 이렇게 호탕한 웃음이나 밝은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일 수도 있겠다 지금 뭐 똑같거든요 사실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강의 시선으로 보는 느낌도 있고 후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너무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